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주소를 보면 뭔가 좀 멋있지 않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저의 아이덴티티도 들어있지만 GitHub에 주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소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만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들지 않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프리노메인이라고 검색해보니까 프리노메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왔어요. 뭐 자유로운 사람이란 뜻인가요? 아무튼 이 프리노메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이트가 무료로 도메인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도메인은 1년에 한 만원에서 2만원, 비싼 거는 5, 6만원 정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pastwebrecipe라고 입력하고 체크 어벨러빌리티를 누를게요. 자, 어벨러빌리티는 사용할 수 있냐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pastwebrecipe.tk.ma.ga.cf와 같은 도메인들은 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뭘 할까요? cf 한번 해볼까요? 레시피 cf 자, 그리고 여기에서 get it now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체킹이 되고 selected 돼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장바구니에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저 체크아웃을 클릭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적혀있는 걸 12개월로 하면 12개월 동안은 공짜고 그것보다 더 길어지면 돈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스트로 할 때는 이걸로 충분하고 쓰다가 이게 장기화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더 비싼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메인이 끝나는 것을 까먹기가 쉽기 때문에 칼린더 같은데 기록해 두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가끔씩은 큰 회사들도 도메인이 도메인을 연장하지 못해 가지고 되게 큰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continue를 누릅니다. 그러면 도메인에 대한 구입이 끝난 거예요. 아직, 아직 안 끝났다. 예, 그리고 여기서 사인, 여기 있는 이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적으시면 되고요. 다 적은 다음에 체크하고 Complete Order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릭 here to go to your client area 를 클릭하면 우리가 지금 장만한 도메인을 관리하는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네요. 자, 그럴 때는 Services에서 My Domains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가 구입,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의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방금 우리가 구매한, 구매가 아니죠. 우리가 얻은 패스트웹 레시피.ch 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매니지 도메인 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 도메인을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중에서 매니지 프리넘 DNS 라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 데까지 일단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itHub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주소는 이렇잖아요, 현재. 그런데 여기 이 환경설정 페이지로 들어와서 보면은 커스텀 도메인 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우리가 구매한 패스트웹 레시피.cf 라고 방금 장만한 도메인을 적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사이트가 이렇게 있구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웹브라우저를 쓰는 사용자겠죠.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에다가 패스트웹 레시피.ch 라고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여기는 github이거든요. 거대한 사이트죠. github이 사용자가 패스트웹 레시피.ch 로 접근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github은 자신의 서비스 안에 있는 수많은 저장소 중에 우리가 생성한 우리가 생성한 패스트웹 레시피 으로 들어오면 github이 그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세팅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뭘 안 했냐면 사용자가 패스트웹 레시피.ch 를 입력하고 브라우저에서 바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가 이 github.com 으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요거는 했고 요걸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는 요기 보면 커스텀 도메인 에 런 모어 라고 되어있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기 퀵 스타트에 세팅업 어 커스텀 도메인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해보니까 요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 다 읽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중에 세팅업 어 에이펙스 도메인 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볼게요. 여러분 직접 따라오지 않고 그냥 제가 하는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가 보니까 요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가 구매한 그 도메인은 도메인으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이런 ip 중에 하나로 접근하게 세팅을 해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걸 일단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구요. add more record를 한 다음에 요기 있는 요것도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체인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우리가 장만한 패스트웹 레시피.ch 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사용자가 자신의 브라우저에다가 입력하고 가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는 이제 패스트웹 레시피.ch 라고 입력하고 접속하기 버튼을 브라우저에서 입력하면 사용자는 방금 보셨던 요 ip 중에 하나로 랜덤하게 접속하는데 저 ip가 바로 github의 ip에요. github로 접속하는 ip고 github는 자신으로 접속한 수많은 접속들이 있을건데 그 접속 중에서 패스트웹 레시피.ch 로 접속한 사용자는 우리가 만든 그 저장소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전송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작업을 통해서 저는 이것까지도 했기 때문에 이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보시는 것처럼 패스트웹 대시 레시피.ch 로 접속하면 아까 보셨던 이 주소에 해당되는 웹페이지와 똑같은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도메인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웹페이지를 사용자들에게 전세계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도메인은 약간 제약이 있죠. 몇몇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도메인을 프리노미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아마도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걸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은 조금 더 비싼 도메인 자신의 정체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메인을 구매하셔서 걔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thub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소스코드를 백업하고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 소스코드를 웹사이트로서 구동시키는 것 그리고 사용자들이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의 도메인을 통해서 접속하게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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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